네 드디어 토요일 4월 13일 진해선 가수의 단독 팬미팅 단짠극장 2시와 6시 이렇게 공연을 앞두고 있죠. 네 위치를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명화 라이브홀은 영등포 버드나루로 30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을버스 영등포 03번 타시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에서 하차 후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는 이제 간선 640, 641, 650, 661, 761 이렇게 버스 남바가 되고 지하철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3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 1, 5호선 신길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좀 그 명화 라이브홀이 그 좀 이렇게 여의도 쪽하고 뒤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데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도 좀 걸어야 되고 1, 5호선 신길역에서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데 좀 약간 도보로 13분, 15분 걸리니까 좀 멀죠. 주차는 건물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이용 안내가 나와있네요. 토요일 2시, 6시 진해성 가수 팬미팅 단독 팬미팅 기대하면서 찾아오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진해성 가수 응원하는 실방 예정이고 또 토요일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진해성 가수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